오우 이건 뭐예요? 그거는 두리안이에요 두리안은 냄새가 많이 난다던데 아우 냄새! 아우 냄새! 신선한 과일이 왔습니다 과일 사세요 맛있는 과일입니다 신선한 과일이 왔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우와 신선한 과일이 많네 우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와 과일이 엄청 많네요 바나나도 있고 파인애플 사장님 이건 뭔가요?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엄청 맛있어요 그래요? 맛있다고요? 그러면 저 이거 좀 먹어봐도 될까요? 네 잘 맛보세요 우와 아니 사장님 저는 이런 과일은 처음 보는데요 우와 우와 정말 달다 우와 설탕을 씹는 것 같아 우와 정말 맛있는데요? 음 아 잘 먹었는데 사장님 요거는 뭘까요? 아 빨간색인데 사장님 이거는 뭐예요? 석류하는 거예요 아 석류요 이것도 맛있게 생겼네 네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? 네 우와 석류네 엄청 예쁘다 맛도 한번 맛있나 볼까요? 네 음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오 아니 근데 아까부터 이 달팽이는 뭐예요? 여기 직원인가요? 아기 신선해서 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얘 죽은 건 아니죠? 음 우와 여기는 많이 보던 수박이 있네요 보통 수박은 틀려요 우와 그러면 이거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? 네 으악 슥 슥 슥 슥 슥 슥 야 역시 수박이 맛있네 우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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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이 노란색이네요 먹어봐도 되죠? 우와 정말 맛있네 우와 정말 맛있다 손님 근데 산소일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? 흥 아유 사야죠 당연히 사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 이것도 맛있게 생겼네요 이건 뭐예요? 이건 한량 멜론이에요 이 사람 살라 그런거야? 살라 그런거야? 우와! 멜론이구나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네 먹어봐도 되죠? 네 우와 정말 맛있네 우와 근데 이건 뭐예요? 신기하게 생겼네 처음 보는 과일인데요 이거는 두리안이에요 이게 두리안이에요? 두리안은 냄새가 많이 난다는데 아 그래요? 가시 조심하세요 아 그래요? 가시가 엄청 따갔네 네 이것도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? 이건 정말 먹겠거 같은데 여기уля 저 야왕댔 다 됐습니다 아 예왕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좋았습니다 아니 이거 원래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요? 네 에이 나 이거 안살래 나 이거 안살래 에이 이렇게 먹고 안자면 어떻게 해요? 아 미안해요 나 대신에 바나나 하나 살게요 이거 하나 어우 냄새 에이 이거 얼마에요? 얼마만 갖고 갈 수 있어요? 아 이 바나나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면 됐겠죠? 네 이거 진짜동전인가요? 이거 가짜동전인가? 다 다